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점은요 나노 신소재 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매수의 끝자락까지 왔죠 여기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단향 요정도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 구간에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 얘가 이만큼 떨어졌고 얘가 이만큼 떨어지고 있는 사이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락폭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언저리 근처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릴 것이냐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액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목표까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째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형성되는 요 추세선 둘째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형성되는 요 추세선이 있죠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을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한 16만원 언저리 라인 근처를 매도가를 보고 있는데 이 매도가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요 15만원 언저리 라인 근처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건데 이 언저리 라 이 언저리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항을 받을 때 눌림을 받고 여기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요런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요런 패턴이 그러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까지 온다 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요정도가 될 거에요 그럼 평단 이상에서 우리가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도 되죠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반등 나오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절반 매도했던 걸로 또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상 최강의 최상의 이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다르기라도 밀렸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밀릴 때 여기 라인 구간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밀려 내려간 게 아니라 오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쫙 밀려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요 이 나노 신소재에 무슨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 멈추고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2차전지 애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나노 신소재 역시 그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단 15만원 정도 이 전 고점 라인을 목표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액션을 보면서 우리가 요선이든 요선이든 어디선이든 간에 비중을 조금 줄이는데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냥 매일 신청을 해주세요 시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 나 지금 손실인데 맞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겠죠 그러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화면이 연결되면 무료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허브경래티비랑 일주일 동안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저희랑 같이 공부할 거에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한 4개 다 5종목이 되겠죠 이거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이번 주에 같이 하셨던 회원님들처럼 5종목이 수익을 챙기고 내가 100만원을 시작했으면 지금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 이 결과물은 다음주 금요일날에도 똑같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목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내일이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청하시구요 그래야지 금요일날 저희가 준비해놨던거 일단 받고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클릭을 막 100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클릭 딱 두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만 클릭하면은 저희가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 다 챙겨드릴 거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